가난이라는 것이 참 불편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불편하죠 지금은 참 좋은 세상이 돼가지고 지난달인가 제가 집중적으로 여러분들 뭘 받는 거 아니까 쿠바 하바나 쿠바 하바나와 관련된 유튜브 방송을 집중적으로 일 마치면 저녁에 봤거든요 참 애잔했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까 일단 가난해지게 되면 건물 유지 보수가 안 되지 않습니까 쿠바 하바나는 옛날에 식민 시절에 유럽인들이 아주 화려한 건물들을 많이 남겼지 않습니까 그게 사회주의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거의 유지 보수가 안 되니까 퇴락한 그런 하바나 거리와 건물들 그런데 그 퇴락 수준도 빈곤함이 그냥 외부인 눈에도 너무나 가슴을 점여올 정도로 그렇게 파고드는 그런 퇴락함이 있죠 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생필수품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니까 다 자급자족을 하지 않습니까 아주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아파트에 방 몇 개의 여러분들 가구들이 어울려 사는데 옥상을 가보게 되면 모든 것을 여러분들 재생해 가지고 플래스틱 여러분들 통이라든지 그다음에 음료수 통 같은 걸 해 가지고 그게 다 조금씩 여러분들 흙을 가져 가지고 그게 다 집에서 먹을 수 있는 토마토도 키고 다 자급자족을 하는 겁니다. 베란다 옥상 전부가 다 여러분들 자급자족을 하는 그렇게 사는 것을 무슨 생태 친화적 농경법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너무나 비난한 거 있죠 오래 줄을 서 가지고 빵 하나를 얻기 위해서 반나절 줄을 써야 되고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석유 가게 여러분 너무 비싸니까 배를 타고 이런 바다를 나가는 것이 아니고 스티로폴에 의지해 가지고 이런 바다를 나가서 낚시를 하고 그런 것이 그대로 보이지 않습니까 가난이라는 것이 정말 불편한 건데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보시게 되면 지금 이 건물들이 딱 유지 보수가 안 돼 가지고 이렇게 퇴락을 했거든요 그리고 사회주의를 오래 겪었으니까 공유 재산이니까 누구도 건물에 대해서 이런 유지 보수를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께 아니니까 이게 지금 쿠바의 하바나 전경이거든요 쿠바의 깃발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한 프로그램을 보는데 아주 미녀더구먼요 미국에서 온 유튜브에 시내 투어를 시켜주는데 아주 아름다운 미녀인데 미녀의 옷차림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좀 남루한 겁니다 그런 표현을 잘 쓰지 않지만 어떻든 간에 참 가난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애잔함 같은 것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나라가 가는 겁니다 공공섹터가 극단적으로 커지게 되면 이런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자기께 없으면 이런 나라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세금이나 이런 걸 많이 올려 가지고 쿠바에서 이런 들 좀 앞섰던 사람들은 다 도망가 버렸지 않습니까 미국으로 플로리다 쪽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쿠바의 그런 이민촌이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건물이 유지 보수가 안 되는 겁니다 미국이 검수를 해 가지고 차량도 여러분들 뭐 살 돈도 없지만 옛날 것을 다 이런 고쳐가 이렇게 다니지 않습니까 제3자가 보기에는 참 클래식하다 이렇게 하겠지만 이게 다 비난함인 거죠 이렇게 이런 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나라가 체제가 바뀌게 되면 이렇게 가난해지는 겁니다 체제가 바뀌게 되면 쿠바 사람들이 무능한 것도 아니고 그냥 체제가 바뀌면 체제가 바뀌면 쿠바는 혁명을 통해서 여러분들 사회주의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체제가 바뀌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겁니다 체제가 바뀌게 되면 그게 체제에 맞는 법을 만들기 때문에 오늘 제가 쿠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한 신문에 카스토로만 즐거웠던 혁명의 끝 남은 국민들의 삶은 김일성 가족들만 즐거웠던 혁명의 끝인 거죠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공 영역이 학대가 되고 사회주의 친화적 사고를 가진 권력자들이 권력을 장악하거나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결국은 카스토로만 즐거웠던 혁명의 끝이나 이재명만 즐거웠던 혁명의 끝이나 그 동네 사람들만 즐거웠던 혁명의 끝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게 보편적인 것을 우리는 공부를 하고 있는 평생 동안 여러분들 이런 문제를 다루었기 때문에 이런 간단한 여러분들 제목 하나만 하더라도 과거하고 이런 미래가 연결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 싶은 것은 이 현상 눈에 보이는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현재 미래를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을 가질 수는 훨씬 더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겠냐 이야기죠 카스토로만 즐거웠던 겁니다 이재명만 즐거울 거고 이재명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즐거웠던 혁명의 끝이 되겠죠 세상이 다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연료를 살 돈이 없으니까 연료를 살 돈이 없으니까 스티로폼을 타고 바다를 나와 가지고 바다를 나와야 이제 고기를 좀 더 괜찮은 걸 잡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연료를 살 수 없으니까 팔 게 없으니까 한국은 푸질러니 뭘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팔아의 연료를 살 거 아닙니까 쿠바를 비웃을 건 없는 거죠 쿠바 사람들은 팔 게 없으니까 팔 게 없으니까 여러분들 자급자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칼리브해의 섬나라 쿠바에서도 아바나 우리는 아바나로 아바나로 여기는 아바나로 표시했네 바닷가에 한 어민이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민은 스티로포를 타고 바다로 나왔습니다 낚시대도 없이 손으로 낚시줄을 풀고 있습니다 노 대신에 오리바를 지어 이곳저곳을 옮겨 다닙니다 오리바를 가지고 이게 노입니다 노 작은 파도에 뒤집어질 듯 위태로워 보입니다 어민이 이처럼 위험을 감사며 낚시하는 이유는 어선에 넣을 연료가 없기 때문입니다 당연하게 여러분들 따뜻한 물이 겨울에 나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당연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벌었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런 석유를 사고 LNG를 사기 때문에 이 모습만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 모습만 좋은 뜻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건강한 분처럼 이렇게 체질이 단단하다 하지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영양습지 같은 게 이렇게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마른 거지 않습니까 모두가 스티로포를 타고 이런 바다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바다를 나가가 여러분들 연료를 써가지고 벌어서 유지할 수가 없으니까 엄청난 경제난에 휩싸이자 카스토로만 즐거웠던 혁명인 겁니다 카스토로만 그들만 즐거운 혁명이 되는 겁니다 그들만 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아 친환경농법이라는 건데 농약과 비료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친환경농법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현지 주민들은 쿠바패스로 구매할 수 있는 물건이 거의 없어서 하루 종일 줄을 써서 빵 한두 개를 삽니다 물론 이런 체제도 다 돌아갑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돌아가지만 비난함이 너무나 여러분들 심한 거죠 이런 나라를 후손들한테 물려줘서 안 되고 우리 노후가 이런 상황에 빠지지 않아야 될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누가 알겠습니까 앞날을 앞날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체제라는 것이 이렇게 무너지게 되면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겁니다 쿠바는 오래전부터 연료난이 시달려온 국가 가운데 하나인데 지난 2월부터 휘발유가계를 현재 1리터에 30쿠바패소 150쿠바패소 약 5배 올렸다 연료탱크 40리터를 채우기 위해서 쿠바의 평균 월급 6천 배수를 전부 다 내야 된다 쿠바하고 미국 사이가 좋지 않기 때문에 베네수엘라에서 이런 석유를 받아 쓰던 것을 검수를 시켜버렸네 미국에서 여러분들 쿠바에 여행을 가는 것도 보통 시민들은 잘 안 가죠 나중에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이 사진 한 장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자신에게 재산을 주고 생명을 주고 자유를 줬던 그 체제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을 그러나 제 눈에는 냉정하게 보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미국이 지켜주면 좋은 일이고 다른 사람이 지켜주면 좋은 일이지만 이런 체제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본인에게 중요한 건지를 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보시면 많은 일은 어려워지기 전에 꼭 공산주의다 이런 이야기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공공부분을 확대하게 되면 결국 궁극적으로 이렇게 어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의료 분야에서도 공공의료를 확대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의료가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에 눈에 씌어 가지고 그게 홀딱 빠져서 공공의대 찬성 그렇게 또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생각을 도무지 안 하니까 생각을 안 하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의 무관심과 무지를 이용해 가지고 본인의 정치적 이득을 극대화할 수 있는 쪽으로 몰고 가는 거죠 지금 뭐 의료 사태가 이렇게 파국으로 가는 것도 60% 정도의 국민들이 그냥 박수를 보내니까 그걸 믿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다시 한번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